안녕하세요. 저기 초등학교 애들이. 근데 통제비를 안 만들어주셨다고 불쌍해요, 아저씨. 통제비를 안 만들어주셨다고 불쌍해요, 아저씨. 내용을 다 알아. 다 알아요, 내용도. 우리 방송 다 봤나 봐. 저 이름은 계속 봐요. 그래? 근데 통제비를 안 만들어주셨다고 불쌍해요, 아저씨. 아저씨가... 아저씨 통장을 안 만들었냐고. 통장을. 아저씨 통장 만들었어, 걱정하지 마. 아저씨 통장 못 만들고 봤어, 그때? 네, 그때 엄청 좋아하시던데. 아, 통장 만든 걸 엄청 좋아해. 아니, 우리 글들 줄줄이 꿰고 있어. 신기하다. 네, 그때 엄청 좋아하시던데. 아, 통장 만든 걸 엄청 좋아해. 그 관리를 엄마가 해, 네가 해? 제가 해요. 와, 네가 부럽다, 야. 그냥 아저씨는 이만 다 썼어, 둘. 불쌍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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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머리 수도 없어요. 불쌍해. 와, 머리 수도 없어요. 아니. 내가 살다 살다 불쌍하다고? 초등학생한테 동정받고 힘이 진짜. 이거 약간 문화 충격이다. 불쌍해. 진짜 불쌍했나 봐. 애들이. 우리 때는 진짜 어른들 보면. 한 10살 정도 됐을까요? 어쩜 그렇게. 진짜 나를 불쌍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. 그리고 나를 머리를 쓰다듬어. 내가 그 눈빛을 봤잖아요. 그냥 나 머리까지 이렇게. 불쌍하다고. 야, 아저씨가 사진 안 찍어? 기념으로. 나도 사진 찍어. 불쌍한 사진 찍어. 불쌍해서. 연예인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. 위로 받은다. 위로 받은다. 위로 받은다. 1 1 은